아, 조심사! 그러면 또 이제, 다리쇼 어딨나? 다리쇼 어딨나? 다리쇼! 아, 다리쇼 어딨나? 눈물? 아니면 귀엽고 섹시하고 도발적인 성격? 아, 언제인지 못 보겠어요. 여기 소품에서. 끌었네! 나도 피해자요! 나도! 당신 같은 회사 사장이 나올 줄 알았겠냐고요! 진짜? 끌었네! 그만 힘들게 해요. 왜 자꾸 날... 마음 단단히 먹는 게 좋을 거예요? 나! 좋아하지 마! 니가 치고 있는 텔레모가 너무 웃기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보면서... 그렇게? 어떻게? 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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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기만 하더라고요. 안 웃기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 어떻게 할래요? 우유! 그래! 우유! 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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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왜 이렇게! 우유! 얘들이니까 예뻐보이지. 십자 발음. 네. 화장실 안에서. 아 이렇게 길을까? 10번 찔러줄까? 오랜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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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이거 하나인가? 이틀 감탄은 오빛이. 나의 나의 정척식. 나이틀 감탄은 오빛이. 박태훈입니다. 대표 다녔어. 대표 다녔어. 행복해! 그러면 평생 나오고 싶은데요? 아저씨랑 평생 헤어지지 않게요. 왜 이쪽으로 하실거에요? 왜 이쪽으로 하실거에요? 아 이거 되게 숨겨운 비밀이어서 함부로... 화장할 때 되게 생각나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치? 동댕이 너무 귀여워! 야 여보! 여보! 지금 이렇게 더럽네! 아 넌 보면서... 귀여워! 하하하하하하 너무 무서워! 어! 다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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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밥하는 거 drying. 저요? 예. 상처 썼어요. 계정씨... millions... 채굴같은다고. 하나씩만 담당자. 어제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다. 너무 빈집을 뻔했습니다. 제 머리가 안 한 거잖아요. 그래 보여주면 안 됐네요. 신비하네요. 호홀해. 출신이라고 부르나요? 입술 박치기 씨네요. 네, 입술 박치기 씨네요. 나 웃을 뻔했어요. 오늘 왜 눌렀어? 눈이 시렀나봐요. 나 왜 눌렀어? 나 간다. 아침이었어요. 누구들아 선수래. 아침이었어요. 잘 해드릴게요. 일단? 어.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걸 안 좋아? 안 좋아? 뭐? 물이 따가워져요. 네, 까먹을 수 있어요. 넷 차가워져요. 아 이게 진짜 전세대 얘기. 어? 얼굴 나오려고 자 이제 좀 더 떨어져봐 네네 어렸으니까 뽀뽀 할가클했어 뽀뽀씨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뭐하니? 안녕하세요. 하리의 밀착취재입니다. 아니요? 본의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심심하네? 마음에 그 정도입니까? 저는 직진입니다. 직진입니까? 그럼요. 잘 가내줄게요. 안 된다고 하네요. 빛이 납니다. 워킹 한 번 해주시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하리시아로 보여드릴게요. 재무거. 안정맞아요. 말을 많이 키우고. 재무씨. 네. 정말로 자신 있으신가요? 벗는 거요? 네네네네. 잠시만요. 기둥이 따서. 아, 당신가요? 나는 뭐 나를 사랑하죠. 그럴까. 괜찮아요, 마지막 하야. 이쁘. 이쁘. 멋있는 샐물 보이시나요? 대구 연습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하하. 할인은 오직. 할인만 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커트, 커트. 아니, 보고 싶긴. 보여줄게요. 아니요 보여줄게요. 아니 괜찮아요. 빨리 화면이 바로 가라있어. 아니 내가 보여줄게요. 뭘 보여줄게요. 아니 나 보여줄래요. 왜 이래. 미안해요. 어디다 진짜. 나 뭐야. 헷갈려 연기인지 아니지. 봐줘. 보고 싶어야 돼요. 그만 좀 줘. 문을 알아야죠. 귀여워. 형. 나는 얼마나. 얼마나 내가. 미안해요. 형님. 얘 왜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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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너무 보면서. 아우. 아니 얘가 얼마나. 얘가 얼마나. 아우. 왜 웃어. 아우. 아우. 투어. 아우. 우선 왜 이렇게. 아우. 아우. 애교. 미안해. 왜 이렇게. als. 애드리브 1고요. 너무 즐거운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어떤 거 한 거예요? 귀엽지 않아요? 비밀이예요? 노랑이 같은 거 있었나요? 야, 웃기고 자극한 거지? 이웃 가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왜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진짜 산다고요? 하하하하하하 나 진짜 숨을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숨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베드신으로 생각했는데 동생 없이 봐가지고 왜? 아, 진짜? 너무 어울리네 같이 와, 같이 와 아니, 아니, 아니 호그치 마요 오빠 일 좋아하니까 개미로 할까? 재미야, 이렇게 이건 솔직히 좀 웃기니까 네가 좋은 맨 오, 좋은 맨 제법? 어때요? 제꺼는? 고마다 늦게 돼요? 하하하하 드림 드림 보였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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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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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은 타이밍이거든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 하하하하 컷! 하랍이 동생 에이웃 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잘 Gefühl umbs todo Ooooh 계약 가ins 돌아와 감사합니다.